네, 안녕하세요. 폼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웹코트 웹 취약점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는 웹패킹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을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배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웹코트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점대 대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사실 웹코트 같은 경우는 8점대, 이렇게 EU 버전 같은 경우에도 나왔는데 5점대를 선택한 이유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8버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코트 5점대 같은 경우는 5.4버전이 있어요. 5.4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GitHub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Java, JSP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진행을 할 때는 PHP 환경이 제일 많이 있고요. 또 ASP 환경, Java 환경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많은 환경들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운영체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코트 같은 경우는 Java, JSP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웹코트 5.4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탠드하게, AWSP에서 이것들은 만들어진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드한 윈도우즈 32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G파일이요.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라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됐던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하고 톰캐시라고 한 것을 윈도우즈에다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스탠다드 얼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자바하고 톰캐시 미리 이렇게 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버전들도 예전 버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쾌근에 있는 버전들을 너무나 설치하면 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취약한 버전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웹코트는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버전에서는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웹코트 배치 파일은 요것을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려고 싶어요. 팔곰 포트로 동작을 하죠. 팔곰 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팔곰 팔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웹플록시를 배우셨으면 아실 겁니다. 팔곰 팔곰은 프록시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버프 스위터도 프록시가 8080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곰 포트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행시키시면은 저와 같이 요런 화면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미리 좀 시작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웹코트 배치 파일을 이렇게 실행시키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서버가 스타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서버가 스타트가 나오면은 이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버프 스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앞에 강의들 버프 스위터 활용법들을 미리 공부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를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오픈 브라우저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픈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버프 스위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설정들이 다 되어 있는 프록시 설정과 인증서가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브라우저인 것이고요. 브라우저가 열람이 되시면은 이렇게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시냐 로컬 호스트의 웹코트의 어택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택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은 게스트 게스트. g-u-e-s-t 그 다음에 게스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됩니다. 게스트 게스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웹코트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제 화면이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물론 이제 저도 모든 문제들을 다 푼 것은 아니에요. 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영상으로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클릭하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코트 어떻게 하냐. 통케 컴플리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은 되고요.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통과가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나가시면서 수행하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 같은 거 HTTP 이렇게 이름 하시면은 수행이 될 거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SS 컨트롤 플로우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옛날 OWSP 기반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좀 추가됐습니다. 뭐 SS 컨트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인증 처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되며 그래서 우리가 접근 제어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해주고 있냐 안 해주고 있냐 요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어 한목이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어 바로 하나 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 정도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얘는 어 애매해요. 얘는 해킹이라기보다도 요것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아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는 거 저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푸는 것보다는 그냥 요것을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것을 어 긁어가지고 저희가 어 어디냐면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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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같이 봐야기 때문에 자 어 이게 쭉 나옵니다. 쭉 나와가지고 역할 기반 SS 제어 같은 경우에는 구성된 사용자들만 접근이 돼한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 같은 거는 예 권한 상승을 통해서 허용될 수 있다. 각 사용자는 특정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의 구성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규칙들. 그래서 어드민 그룹에 관련된 것들 사용자들만 접근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이게 뭐죠. 뭐라고 뭐인가요. 뭐라고 하는 사용자가 퍼블릭 셰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 SS 하면은 접근이 되죠. 접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카드 엔트리라고 하는 데로 갔더니 접근이 되지 않는다. 음 접근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어카운트 매니저 쪽으로 갔더니 얘도 당연히 접근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잡아야겠죠. 프록시를 한번 좀 잡아도록 할게요. 패키스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체크 SS를 했는데 별다른 것이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쿠키 값에서도 요걸까라고 생각했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그냥 메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쿠키 값에도 별다른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자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 다음에 유저가 사용자가 뭐고 유저가 사용자가 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가 여기고 그 다음에 서브니트가 요거란 말이죠. 별다른 게 없죠. 그래서 고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게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요거에 대한 의도는 뭐냐면은 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소리예요. 잘 되어 있냐 그게. 딱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어를 보고 이제 뭐 레이리, 레이리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콩고리츠레이션 나와요. 바로 나오죠. 서세스블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레이리라고 하는 사용자가 바로 어카운트 매니저. 매니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를 저는 이제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한번 바꿔보는 형태로 이렇게 체크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고 싶은데 요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웹코트 소개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이패스, 패스 베이지드 에세스라고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음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육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번역을 돌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게스트 사용자가 이제 디렉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액세스 할 수가 있대요. 보니까 요거 지금 현재 요 페이지에 요렇게 액세스해서 뷰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파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미 디렉토리에 접근됐다. 요런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요런 디렉토리 정보까지 나오면 안되겠죠. 근데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시도하고 있는 흥미로운 파일 흥미로운 파일이 뭐냐면 통캣의 컴보 파일의 통캣의 유저 XML 파일 같은 파일일 것이다. 힌트가 나왔죠. 그래서 요 폴더 파일에 있는 것들을 니가 접근할 수 있냐 어떻게 한번 접근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어떤 문제죠? 웹 디렉토리 디렉토리 인덱스 취약점이죠. 디렉토리 상단에 있는 페이지 상단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에 내가 접근할 수 있냐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페이지를 아무거나 아무거나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할 때 그 정보들을 이제 프록시 우리가 버프 스위터 프록시를 통해가지고 뭐 접근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뷰 파일 정보들을 클릭을 하시고 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한 것이 나오네. 뭐지 이게 잠깐만 여기 듣고 그 다음 뷰 평도 나오고 뷰도 했더니 이게 이거죠. 요정보죠. 아까 이상한 도메인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접근이 되고 이 파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HTML을 가져오는 부분들이죠. 이 HTML을 가져오고요. 그 HTML 페이지를 가져온 것을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도를 해볼 것은 어디다? 요 부분이죠. 이렇게 파일에 있는 얘가 요것이 실질적으로 입력과 검증이 잘 되어 있냐 상단에 있는 파일 정보들까지 가져오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냐 입력과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요 안 되어 있을 때 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도할 것은 뭐죠? 여기에다가 상단에 있는 파일 정보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톰캣의 톰캣의 요 페이지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단에 있는 거죠. 상단에. 여기서 카피를 합시다. 카피고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모이킹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지만은 어디냐면 바로 얘예요. 톰캣의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톰캣의 컴프의 이 톰캣 유저라고 하는 정보 얘입니다. 얘의 역할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말 그대로 사용자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자 정보들을 기본 계정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외부에 만약 나가게 되면은 이 세팅되어 있는 기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톰캣이나 톰캣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관리자 페이지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html 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인할 때 바로 요거죠. 요것들을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점점 슬러시 점점 슬러시 점점 슬러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것을 톰캣의 유저 정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이라고 인덱스하고 취약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파일을 접근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렇게 고친 다음에 저희가 인터셋트 이즈 오프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확인을 해보시면은 잠깐만요. 너무나 많이 갔나 보다. 그쵸. 자 뷰 확인하고 점점 슬러시 아까 저희가 요거죠. 점점 슬러시 그래서 인터셋트 이즈 오프 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점점 슬러시 점점 슬러시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게요. 요거 다섯 개에요. 다섯 개. 점점에서 바로 요겁니다. 요만큼이죠. 점점 슬러시 그래서 통켓 유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요 페이지가 바로 이제 통켓 유저 정보들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통켓 통켓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보통 이제 5.5대에서 통켓 5.5대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 계정들이라고 보시면은 되죠. 그래서 요런 페이지가 외부에 접근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자바 파일 같은 경우나 JS 파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단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냐 요것들은 하나의 접근 제어 미흡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웹코트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트 리스팅 취약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